이스타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머리 진짜 예쁘다 머리 진짜 예쁘다 머리 진짜 예쁘다 이거 옆에 나 헤어었네 세기 쉽지 않았어 만났어 나 헤어었네 그런 거 상관없어 그게 낯데 어쨌든 나보니까 이렇게 힘주면 그거는 헤어었 여기에서 헤어었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뭔데 나는 헤어었어 학교였어 너 뭐였지? 아무래도 이거 뭐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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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길러시맛으로 설명해 나 웃지 말아라 너 뭐하나 니가 첫 찍어야 되는데 웃지 말고 어? 나 이모세트에 나온다 내 하운드에 살인데 일단 나 이렇게 살 있어 나 뭘 살고 했는데 페이스북이 망한 게 없지 나 이거 다독 너가 벌써 소비인 거다 있으니까 인기 코로나 소비인 거 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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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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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